안녕하세요. 한국어. 클라스 은함. 에스테 임만우에.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 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 강입니다. 잘 지냈나요? 오늘은 교과서 75쪽에 있는 단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아래에니 kita akan belajar 고사 kata tentang 남아 바다 di halaman 75 구구 텍스. Semangat! Semangat! 고사 kata 남아 바다. 뭔가 발고사 kata itu penting. tulis banyak. 바짝 banyak. 다른 답은 뭔가 발고사 kata. kepala 머리 바짝 벌어집니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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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눈 눈 눈 눈 귀 귀 귀 귀 고 옷 손 손 손 이동 코 코 코 비 입 입 입술 깎기 발 보스트로 깎아 어깨 어깨 룩뜩 무릅 룩 룩 룩 룩 룩 룩 룩 눈 귀 귀 손 손 코 코 입 입 어깨 어깨 무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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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발 오케이 어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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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오케이. 어... 뚜가스 하다. 음... 뚜가스냐, 다짜 까딱까딱이야. 어...블라짜리 하리니 두아까래. 좀 더. 머리. 머리. 코. 코.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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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똘롱. 레깜. 스와라사. 문 받자. 어...아트하고 비슷한 비디오. 난 똘롱끼리. 그 사양. 오케이. 두아까래. 어...레코딩. 레코딩. 오케이. 어...똘롱브사리 뚫리스. 남아. 른깍. 다도모르. 압센. 공룡마다. 어...이게. 너무 정원하고. 행각 후에 등록해standen. 두아까란. laund quart인데. 그들의 노름이 저를 이끝한 지역의 이름과 이름과 뒤에 이름과 이름을 이끝한 영상의 이름으로 그들을 그 이름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은 얼굴을 찾는 시간을 바래요. 감사합니다. 너희는 저의 어떤 업무가 있나요? 이러한 관계를 만나봐요. đây 여러분은 저의 동영상에서 이끝한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